2차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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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메딕이 어무해 이..이 자식,이 자식 베레모 좋았어 어 뭐야 폭탄 야야야 누가 나 쏜다 일루와 나 치료해줘 아 나 렉 걸려서 죽었어 렉 걸려서 아 들어갈 수 있어 한명 더 있어 한명 더 있어 총들 나이스 죽었네 야 이거 괜찮은데? 좋아 재밌어 야 좋아 총이 들어오면 4대4 하자 폭탄 내꺼 나 혼자 따라가볼게 이리로가자 어 뭐야 폭탄 폭탄 야 니꺼에 너가 좋은거 같애 아 맞지 병원의 쪽 괜찮은 것 빛 부나여 리오 나갈아 벅이 지지야 우리 지지 뭐야 한 방에 안죽어? 근데 이거 은근 많이 끊긴다 이거? 차양도 그치 내려가 뭐지? 그치? 야 우리 방 언제 밤에도? 지침 지침 이렇게 위에 위에 봐준다 위에 아하 날라가는거 봐 살려줘 살려줘 나 살려줘 에디 폭탄이 어디서 입지 된거야 체력 줘야 되냐? 힐 힐 힐 야 권총으로 들어갈게 죽여버리겠지 죽여버리겠지 힐 그냥 지나치는거야? 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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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치료하면서 죽여버리겠지 근데 뒤치 귀여워 뭐야 뭐야 오 기관총 기관총 야 기관총 앞에서 기관총 앞에서 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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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얘 보스였어 야 보스였어 아 야 헤비 벙고가 앞에있지 아 쟤가 못해 헤비 벙고가 나 때려야돼 나 때려야돼 큰일 나는 엉덩이 할일이야 아참 때려야된다 엉덩이 야 애들아 치료해줘 치료 치료해줘 내가 죽었어 저 차량 왜 버린다 저쌤 일 음 야 여여기있다가 직통수 노리는거야 잡았다 완벽한 얘기야 안오나 안돋아 안돋아 야 할 수 있어 개새끼 슬라이딩이다 빛나는거때려 빛나는거 야 다 같이 코인쓰자 나 다 코인 보다